오른쪽 하단 반값 택배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접수 계속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회원 접수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회원 예약 번호를 입력합니다. 발송 내역을 확인하고 무게 측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울에 택배 상자를 올려 무게를 측정합니다. 운임 중량을 확인하고 운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누르시고 운송장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출력된 운송장을 확인하시고 택배 상자에 부착합니다. 카운터에 운송장을 제출 후 계산 완료 시 정상 접수됩니다.